미국은 미련하고 조폭한 악담지를 해댄 대가를 고통스럽게 치르게 될 것이다.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 최근 날로 고조되는 북남사의 관계 개선 분위기 극도로 당황망조한 트럼프 패거리들이 분별을 잃고 대조선 적대 모략 소동에 광분하고 있다. 그 앞장에서 제일 고약한 악담지를 해대는 것이 바로 미국 부대통령 펜스이다. 23일 미국 미를랜드주에서 열린 보수주의 단체의 총회라는 데 낱짝을 내민 펜스는 북조선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느니 북조선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멈출 때까지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단호함을 계속 보여줄 것이라느니 하고 객기를 부려댔다. 더욱 치를 떨게 하는 것은 얼마 전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 개막 행사에 축하 4절로 참가하였던 우리 당중앙연예 제1부부장을 악랄하게 걸거들면서 사악한 정권의 중심이니 포갑적인 정권의 기둥이니 하는 입에 담지 못할 망발들을 꺼리낌 없이 죄쳐된 것이다. 이날 입에서 구렝이가 나가는지 뱀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마구 내뱉은 독재니 가족 패고리니 굶주림이니 하는 펜스의 악담들은 역대 미 행정부의 그 어느 당국자도 지어 우리를 악의 축이라고 홀뚜데된 부신마저도 무색게 할 특대용 도발 행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펜스가 얼마 전에 있은 제념의 남조선 행각에 대한 비난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와 극도의 궁지에 몰리자 아무나 물어뜯는 미친 개처럼 유치한 행악질을 해대고 있는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펜스는 지난 2월 8일부터 10일까지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 참가 명분으로 남조선을 행각하면서 분위기에는 어울리지 않게 반공화국 대결광기를 부리며 몰상식하게 놀아대여 세계 면전에서 처참하게 망신을 당하였다. 미국에 돌아가서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면서까지 우리 대표단과의 접촉을 피하고 우리 고위급 사절들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데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피하지 않았다, 무시했다고 뇌까리면서 난초한 처지를 모면해버리고 어리석게 놀아댔다. 그러나 시일이 흐를수록 김여정 제1부부장이 펜스를 완전히 압도하였다. 펜스를 손안에 놓은 채 가지고 놀았다. 올림픽 외교에서 펜스는 완피하였다는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나중에는 펜스를 지지하던 미 국회 의원들까지도 품이 없는 처신과 저급한 행동에 환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가지 말아서야 했다고 하면서 펜스의 심기를 자극하고 있다. 실책을 범하였으면 자기를 반송하고 자중자숙한 것이 마땅한 법이다. 펜스의 주태는 그야말로 정치인으로서의 재모란 꼬물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천하의 무례한 글러먹기 거지없는 불량배라고밖에 달리는 볼 수 없는 망란의 처사이다. 원래의 극악한 우익보수분자 반공화국 대결광신자로 악명을 떨쳐온 펜스에게서 온건한 운행이 표현될 리 만무하다. 하지만 펜스가 독재의 정권이니 사악한 정권의 중심 기둥이니 하며 감히 신송한 우리 공화국 정권을 모독하고 우리 당중앙연예 제1부부장을 비롯한 우리의 축하 사절들을 터무니없이 헐트도 대는 데 대해서는 주어도 용납할 수 없다. 우리의 최고 절음과 체제를 중상 모독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그가 누구이든 지구상 그 어디에 있든 끝까지 찾아내여 무자비하게 징벌해 버리고야만 하는 것이 자기 수령, 자기 제도와 운명을 같이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질이다. 펜스는 부질없는 광원으로 미국을 얼마나 위태로운 권경에 몰아넣었으며 제놈의 처지는 또 어떤 가리나고 처참한 나락에 굴러떨어졌는가를 제 눈으로 보면서 그야말로 고달픈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펜스와 같은 인간 추물을 곁에 끼고 있는 트럼프도 똑바로 알아둬야 한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대화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우리의 최고 존엄과 공화국 정권을 악랄하게 굴고드는 자들과는 상종할 생각이 없다. 오늘은 물론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난 후에도 절대로 마주앉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그 어떤 위협도 아니다. 미국은 미련하고 조폭한 악담지를 해댄 대가를 가장 고통스럽게 치르게 될 것이다. 주치의 107-2018년 2월 24일 평양 1월 24일 2월 25일 3월 26일 이 시각의 시작은 107-2018년 2월 23일